1층도 되게 좋던데? 거기 앉을 걸 그랬나? 응 응 2층에 사람이 없어서 사진 찍겠다 그래 한 열 번 오르락내리락 하면 중구는 핫하겠다 나 어때? 지금 괜찮아? 이빨에 립스틱 웃었어 내가 가져올게 여기까지 와서도 아아만 시키려? 운동 가기 전에 카페인 필수인 거 골라? 또 운동 가기? 응 근데 너 케이크 몇만 원어치 시킨 거야? 여기 해시태그 걸 거면 꼭 얘네랑 같이 찍어야 돼 나보다 유명한 애들이야 단백질이 단 1g도 안 들어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야 나도 사진만 찍고 안 먹을 거야 살짝 지랄하고 있네 지가 다 쳐먹어서 아 맞다 나 이거 인증해야 되는데 나도 나도 아 저 효과염 좀 찍어 이제 스토리에 올릴 사진이 없어 나도 나 오늘 무조건 사진 건져야 돼 나 먼저 찍어줘 눈 깔아 안 내봐 저기 잘생긴 남자 야 이거 괜찮다 한 3장 나왔어 아 스윙밖에 못 건졌어 언니 핸드폰 줘봐 나도 찍어줄게 금리 보이게 웃어봐 귀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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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뒤돌아 볼래? 섹시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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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하기라고 키 190 키 190 오케이 하나 나왔다 하나 볼래? 아 근육이 별로 안 선명한데 화장이 귀엽게 그래가지고 펌핑이 되겠냐? 그럼 어떡해 여기 뭐가 없잖아 평소에 스쿼트 무게 몇이지? 어밍업으로 한 60? 60? 나 여기 있잖아 웃기지마 니 70kg잖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한번 해보자 내가 봤을 때 이거 쇼츠 100만 각이야 나 개 무거울 것 같은데 빨리 셀테봉 설치해봐 너 70kg잖아 응 아이씨 웃어 웃어 우리 우뜸이는 63kg 스쿼트 가능 딱 가능 언니 언니 이거 100만 나왔어 오케이 가자 야 뭐 저기 앉아있는 남자 분 뭐야? 아니 티나게 쳐다보지 말고 살짝 천천히 돌아보라 아까부터 우리 계속 쳐다본다 우리 알아본다 우리 알아본다 보금이 같아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할까? 아니 아니 내 팬이야 아니 아니야 딱다보니까 운동하는 사람 같아 일단 기다리고 기다려 야 일어났다 일어났어? 우리 쪽으로 오는데 아 내 팬 맞네 아니 같이 사진 찍어줘야겠다 저기 네? 저기 혹시 아 나 저 시모트 맞아요 아 같이 사진 찍어드릴까요? 일로 들어오세요 그게 아니라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? 아 아 정리제작 안녕 찾을vari